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와인글래스 메이커인 슈피겔 라오의 와인글래스 캐링백을 소개해드립니다.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된 와인글래스의 와인을 따라 마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보강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가방을 열면 슈피겔 라오의 비누 비누 보르드 글래스 4잔을 넉넉하게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. 칸막이는 벨크로 처리되어 와인글래스의 크기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와인병을 넣고 다니기에는 크기가 작네요. 안쪽에는 메쉬 소재의 보관주머니가 있어서 간단한 와인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. 고맙게도 칸막이가 추가로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. 만약 보르드나 브루고뉴 와인글래스처럼 지름이 넓은 글래스가 아닌 샴페인글래스를 넣는다면 칸막이를 추가하고 간격을 조정해서 5잔을 넣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. 잔은 빼고 캐리웨만 따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.